자 메인 메인 메뉴렛드 하하 메인 미션 계속 가보도록 하자 뭐지? 함정인가? 당연히 함정이겠지만 헬리콥터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야야야 야 이리와봐 이리와봐 어? 아유 정신이 하도 없어요 우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한방 지대를 먹이냈는데 아프지임마 오오오 나도 아파 나도 아파 아 내가 나도 아파 아 야야야야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유 자 자 어 쟤 죽은거 아니야? 있자 어? 안죽었네 한 번더 어? 한 번더 있자 아프지? 너도 뭐? 됐자 됐다 아 많이 무서워요? 어떻게 아래로? 뭐야? 뭐야? 자 야 지금 집이 아니에요? 그래요? 난 집인 줄 알았지 야 너 곧 내놔 이마 내가 잠깐 쓸게 야 얘 이 모습 볼때마다 크라이시스2가 생각난다 크라이시스2도 크라이시스2도 어? 야 뭐야말로 자 얘만 얘만 납치해서 아 저녁먹는구나 저녁이 아니라 술먹는거 이 시간이면 술 겸 저녁 아닌가? 자 소리를 너무 많이 마시지마 형 어허 역시 그건 안되네요 어 스위스2 바꾸고요 7번 기지면 어디야 그냥 기지라고 해놓지 7번 기지야 자 자 일단 빨리 가죠 자 여러분들 어 시간 나시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살짝 키스해주시고요 뭐 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거 너무너무한데? 적기지 바로 그거예요. 자, 옐로우 탱크를 파괴하라. 어... 일단... 애들 너무 많은데요? 에너지를 조금... 애를 다 죽여야되나? 안죽여도 되지 않나? 어, 근데 뉴턴 발사기나 아니면... 로켓난 척하지는 없나? 어? 어? 탑승된다! 아, 탑승은 안되네? 뭐야? 탑승은 안되잖아? 너는 외로운 느낌이야? 혼자서 여기서 뭐해? 자, 가자. 해보죠. 자, 일단. 자, 던졌어요. 오오!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야, 여기도 있구나? 야. 고마워. 이것도 내가 잘 쓸게. 자. 음... 스테이크라.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자. 하나 더. 오오옹ㅇ오오오옷 오케이 다됐죠? 18등ten 잡으셨어요? ,'쟤, 또 도망간다' 혼자 도망간다 저거 아허 저거 저.. 아 surprisingly 어 또 도망가는거p 너, 너 거기서 기다려봐? 아유 저거 참.. 혼자 도망가잖아 저거 너, 너 거기서 기다려봐? 오호오호오호 오호 야 오, 뭐야 자아 야, 어? 야 무기 어디갔어? 잇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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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야 근데 에너지가 별로 없는데? 흐허허, 박스 나를 떠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자, 일로 와보세요 잠시만 어? 뭐야, 어기 뭐야, 어기 박스가 왜 이래? 와더 파크 박스가 왜 이래? 와더 파크 오! 아니 뭐야 이거 야 얘는 박사인데 자기 몸을 이렇게 변신시켰나 봐요 마이크 이제 연구해서요 으어허어 오오오! 어허어 아짜 아짜아 오오오! 오오오! 야짜아 아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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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피한다고 뜨거우! 야 죽는다 죽는다 오오 피었고! 오오오! 여어어 뭐 같은 변이체라 조금 세네요 데미야 다시 임마 내가 아까 에너지가 별로 없었어 나 지금 에너지를 꽉 샀거든? 아프지 임마 이제 이제 안 아플걸 아카처럼? 자 오오오! 자아 아프지 야 일반인한테 너 피해주지마라아 야 일로와 야 우리 일반인한테 야 시민들한테 피해주지마자 일로와 자아 자아 으쌰 으쌰 앗쌰 뭐해 임마 구석에서 야 여기 구석에서 놓고 때리기야 아 저 도망갔네 도망가네 야야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때리는 것도 리듬에 맞춰 탕 나중에 falt 으쌰 견테크, 지금 블랙watch에 있는 것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의 이낙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낙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이을 기준으로 가기 위해 블랙watch에 있는 견테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раз입니다. 뭐? 그 위에서 이아요, 맞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바이러스때문에 얘가 원에서는 어 근데 저렇게 된 계기가 있죠 살짝 말을 해주면요 머서가 원의 핵폭탄이 터지고요 이제 모든 일을 끝마치고 자기는 스스로 죽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멀리 시골 촌에서 살게 돼요 쫓기다 쫓기다 아무도 모르게 근데 머서가 시골 쪽에 살면서 물론 현상금이 되게 거액이 붙었죠 시골에 살면서 한 명의 마음을 열어놓은 친구가 생기거든요 농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한 명이 생겼는데 이제 걔도 나중에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머서가 아 얘는 정말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걔도 돈 때문에 머서를 배신하게 되거든요 은혜님 머서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좀 이렇게 프로토타입 예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릴이 있거든요 스토리 그릴 뭐지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구요 되게 많이 이것저것 이거 근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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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은혜님이 나 프로토타입2 하는거 기대하고 있지 않았나 자 계속 메인 메뉴 가보죠 아니 또 메인 메뉴래 메인 퀘스트 가보죠 자꾸 메인 메뉴래 처음부터 못봐서 어떡해 처음부터 못봐서 어떡해 유튜브 유튜브에 올려놨을 생각보세요 오오오 야 저거 우웅 어 어허 자자자자자 전차지휘관 여기 있을텐데요 예 은신이거 뭐고 이미 끝장났어요 너 도망 어딜 도망가 임마 어딜 도망가 자 그린존에 도달하라 노란색 영역 녹색지역 그린존에 도달하라 이쪽이에요 사장님이 우리의 그린지원에? 네, 예, bruh. 거의 모든 직업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직업이 다행히가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우리에게도 도전을 떠나는 것 같아요. 입장도가 내면 부서지로로 도전을 내면. 저거 봐.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하는거죠? 롤리에 롤리에 대한 공간을 통해 다른 공간을 통해 보조들에 대해 말했죠.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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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의 일을 한 팀의 고소한 사람을 말했죠. 그래야 그거. 어.. 그 부분을 좀 더 부족하네 그린존도 그렇게 상황이 좋아보이진 않네 근데 옐로우존보단 좀 좋겠죠? 옐로우존은 완전히 완전 그..불왕자..시민..불왕자..그 마을이었어 사과에서는 너무 일어넘 맞나서 맞나요? 내 단위에서 보내줄어요 조심해, 제임스 이 지역 지역 this not as it used to be 마이터 provoc하자 안 마의 이 타고 비쾌 저는 정확히 다 word 도움이 될거 Cebo 차고치는데 얘네들? 오! 땡크다! 땡크 탈 수 있나? 안되네요? 무기화밖에 안되네? Samanthadyn 어쨌든 저 그린존이니까 애들 좀 구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하핫 원해서 내가 차 안내린다고 차를 부셨었나? 내가 언제 그랬지? 기억이 안나는데? 내가 언제 그랬더라 애들 옷 입은게 아 경찰차 맞아 아 그랬었지 참 옷 입은게 조금 나아졌을까 생각했는데 똑같이 불왕자 복장인데 아 여기 그린존인데 조금 그래도 조금은 낫네 얘 입은거 보니까 그래도 얘 슈트를 입었죠 슈트를 좀 입고 옷 입은게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내 느끼기만 그런건진 몰라도 차도 정상적인 차가 다녀 자가용이 다니죠 자 안녕히가세요 어? 뭐 인마 뭐 나한테 지금 욕했어 어? 나는 악명높은 블랙워치라고 난 악명이 높지 나는 되게 나쁜일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블랙워치야 알겠어 블랙워치한테 거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지 블랙워치한테 거역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 근데 잠깐만 나 블랙워치한테 공격받는데 야 어 얘 죽었는데 얘 왜 죽었지 얘 내 내가 들었을때 총맞았나보다 안타깝네 아니 거기서 뭐에요 이거 뭐 있어요 아 이거 고개만 고개만 나오네 고개만 보이는데 어이 아 앉는건 안내나 자 어 뭐 별로 다를건 없네요 이렇게 밀리진 않아요 차가 이제 막 밀리진 않죠 좋아 어 이거 터져버렸네 나 타려고 했더만 사람만 죽이소 젠텍 어쩌고저쩌고 자꾸 뭐라고 하네요 이거 클럽이네 그러고 보니까 클럽에 들어갈 수 있나? 어이 문 열어요 부시기 전에 안 부서세요 저게 사실 유리인 것 같은 유리가 아닌 부검님 어서오세요 뭐에서 간거였어 머서가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였죠 아니면 머서도 나름 이유가 있죠 머서가 부검님 어서오세요 근데 원에서도 원에서도 머서가 좀 불안정해 보이긴 했어요 확실히 그니까 애들을 흡수하면서도 흡수할때마다 자기를 잃어가는 느낌이라고 하죠 그리고 되게 불안정했죠 하지만 얘는 좀 틀려요 얘는 불안정하지 않아 대신 약해 대신 약해 이제 점프도 조금 할수하네 이제 점프도 조금 할수하네 이게 레벨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이 레벨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쓰읍 자기가 더 고맙습니다 저는 센검살 소위에 대해 센검사 도달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서위에 서서 풍미를 드는 위치에 더해서도 자 장갑차로 이동 탑승 어 탑승 이제 들려 있군요 이거 이거 후레시키는 기능은 없나? 경적, 경적이라든가? 어... 뭘 죽여? 감염체를 깔아문게래요? 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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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이라든가? 액션을 하고 아이 나 운전을 못해가지고 와 아 잠깐만 기다려 봐 아니 왜이래 왜 혼자 숨쓰고 있어 이거 아니 야 장갑차 너 제대로 안가?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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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투에 참여하라는데 어 헌터에요 어 엄청 엄청 약해진 헌터들 예전에는 원에서는 어 탱크를 장갑차처럼 아 뭐야 당구공처럼 탱탱볼처럼 탱탱거리면서 놀던 헌터들 많이많이 약해졌어요 많이많이 약해졌어요 이게 탱크가 탱탱볼이었죠 아 14명 지금 밟아서 죽였는데 야 갑자기 되게 많네 여기 36명 36명 오오 아유 사고났다 아유 죄송합니다 어 제가 잘못했어요 아유 아유 군인들도 되게 많이 됐는데 가령이 자 빨리 죽이고 있어요 자 깔아 깔아 뭉개서 죽이고 있어 깔아 뭉개서 근데 깔아 깔아 뭉개서 죽이는게 하루종일 걸리는군요 53명 자 53명 어 요오오오오 자 60명 오오오 저저저저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오케이 아 근데 이게 빨리 안되는구나 되게 화력이 세긴 한데 엄청 막 계속 쏠수는 없어 뭐야 어? 근데 유도가 안되네? 오케이 뭐야? 저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있어? 오오오오오 저건 어떻게냐 오 저건 어떻게냐 제대로 와지니까 미사일을 오오오오오 미사일 미사일 위력이 장난아니에요 오오오오 브롤러 브롤러는 뭐지? 나 내려와 브롤러가 아 뭐야 저거 헌터잖아 헌터를 브롤러 가나보네 아 얘는 다른앤가보다 헌터가 아닌가보다 얜 헌터가 아니야 브롤러가 아니야 브롤러 라고 하는애야 헌터가 아닌가봐요 아 그치 헌터가 아니겠지 아 근데 생긴건 것 같은데 어우 왜 겁나 빨라 글쎄 머저가 자기 추리를 안시켜준다고 어디로 도망갔나? 아 비겨봐요 빨리 가야돼 아 이건 뭐야 너 아 아 나왔어요 나올것이 나왔군요 나올것이 나왔어요 어 와 와 와 와 이거 뭐 너무 올라오는데 좋아 좋아좋아좋아 오케이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뒤오는 혼님 어서오세요 자자 비교세요 비교세요 자자자 다들 비교주세요 이거 땅크잖아 내꺼랑 똑같은거 같은데 자 장갑차가 나갑니다 따라릉 따라릉 민간이 궤도에 깔려서 죽은거 같은데 비교나세요 장갑차가 나갔는데 비교나가세요 저기저기 간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주군 하랑하는 큰일납니다 정말 큰일나요 어 글쎄요 나중에 은혜님이 알려주세요 나중에 은혜님이 알려주세요 2POI는 그리어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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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1은 제임스 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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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ở 헬러 마이지러 spont Ne soul 날 나아 털머 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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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ntion CAD 길 판널러 3.1. 유어 스크리티 디테일 이 끝은 브리핑입니다. 이 끝은 브리핑입니다. 자아 우리 중에 접자가 있는 것 같애 잠시만요 잠시만요